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일란도 바차타 32카운트 투월, 비기너 레벨에 리스탈트가 두 번 있어요. 해볼게요. 섹션 1,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윗, 힙범 사이드, 터치윗, 힙범, 사이드, 투게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위브 스텝, 크로스, 사이드, 백, 사이드, 터치윗, 힙범 왼발 포드 스텝, 왼쪽 1분의 1턴 사이드, 왼쪽 1분의 1턴, 왼발 사이드 터치윗, 힙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포드락, 리커버, 백, 훅 훅은 발목까지만 오시면 돼요. 왼발 포드 스텝, 왼쪽 1분의 1턴, 사이드, 백, 사이드 터치, 윗, 힙범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포드 스텝, 왼발 사이드 터치윗, 힙범 포드 스텝, 사이드 터치윗, 힙범 세지 박스 턴, 크로스, 오른쪽 1분의 1턴, 왼발 백,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1, 2, 3, 4, 5, 6, 7, 8 16 카운트 1, 2, 3, 4, 5, 6, 7, 8 리스탈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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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